네 우리 장관장이 어제 양주어를 많이 잡은 게 아니지 않겠는데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우리 기회부터 시작이야 들어보겠습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무언가 마셔라 세월 타는 질 머리로 빌려 버린네 청춘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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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저런 장범을 주니까 아, 이 세월 자버렸나 이제 먹고 이제 먹고 이 자리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